글리터가 모바일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로맨틱 프린세스를 구글플레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로맨틱 프린세스는 총 3부작으로 기획된 벨리시아 스토리의 첫 번째 시리즈인데요. 평범한 한국의 여고생이었던 주인공이 어느 날 자신이 유럽왕정국가 벨리시아 왕실의 마지막 적통혈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분을 숨기고 벨리시아에 돌아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전통적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의 형태에 아바타를 구입하고 칭과 교류하는 소셜 기능도 더해졌으며 각종 미니게임을 통해 주인공의 능력치를 높여 게임의 진행을 도울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로맨틱 프린세스는 전문 시나리오 작가분들이 참여하셔서 탄탄하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유저의 선택에 따라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는 멀티엔딩 시스템을 갖춘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의 목소리 연기에는 성우계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장민혁, 유승곤, 박성태, 최승훈 성우 등이 참가했으며 오프닝 주제곡을 최승훈 성우가 직접 불러 게임의 분위기에 맞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보이스를 들려주고 있고요. 디자인 역시 아소, 코멘, 세리 등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가 다수 참여해 수준 높은 일러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맨틱 프린세스는 유저의 선택에 따라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는 멀티엔딩 시스템을 갖춘 연애 시뮬레이션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초기 공략 가능한 3명의 남성 캐릭터를 모두 공략할 경우 히든 캐릭터가 등장하며 이후 극의 흐름과 유저의 공략 성향에 따라 꾸준히 신규 캐릭터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올해 화제의 웹툰이던 치즈인다트릭과 영화 역기적인 그녀를 활용해서 여성향 게임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올해를 기점으로 여성 유저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전문 여성향 게임 개발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로 만나는 달콤한 연애 로맨틱 프린세스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